오레가노 오레가노 여러분 안녕하세요. 냠냠입니다.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기러기 육회 요거는 기러기 매운탕입니다 그리고 이 기러기가 바닷가에 날라다니는 기러기인 줄 알았는데 그 기러기가 아니고 오리과래요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는 성류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구름이 매니저님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맛있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와 마늘 이거 코끼리 마늘이에요 이건 제가 먹는 일반 마늘 진짜 크죠? 너무 맛있어 마늘 와아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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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너무 맛있어 오징어 소시지 오징어 너무 좋아요 고춧가루 고추냉이 이제 희쾌! 이제 희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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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도면 뺄 맛을86 MICHAELEY 이 식감이 진짜 너희들한테ized 이건 더 맛있을 거예요 그래요? 오늘의 식감은 맘에 요리할거에요 고추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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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기러기가 압력솥에 한 번 끓인거라서 엄청 부드러워요 살이 그냥 녹아요 기러기가 압력솥에 한번 끓인거라서 엄청 부드러워요 와 와 와.. 진짜 얼큰하다 잘먹었습니다 오늘 기러기 육회를 먹어봤는데 뭉튀기 뜯었을 때 살짝 찔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 엄청 부드럽게 잘 뜯기더라고요 그리고 씹었을 때 식감이 엄청 말랑말랑하고 조류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냄새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탕 기러기를 한번 압력솥에다가 푹 삶았던 거라서 그런지 엄청 부드러워요 입에서 사르륵 눕습니다 그리고 엄청 매콤하고 맛있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